바비 자 오늘은 저희가 이거 스마트 홈 카메라를 새로 달았는데 바비가 이제 집에 잠깐이라도 혼자 있을 때 뭘 할지 궁금해가지고 과연 바비는 혼자서 잘 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지 바비? 자 이제 집에 얼마 오는 바비가 혼자 있는 시현입니다 안녕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바비 혼자 잘 있어야 돼 알겠지? 바비 혼자 잘 있어야 돼 알겠지? 바비 혼자 잘 있어야 돼 알겠지? 오 알겠지 알겠지 바비 오빠 갔다 올게 바비 오빠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미안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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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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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잠시 바비를 두고 밖에 나왔는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바비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야 바비 바비 아기야 뭐야? 아기야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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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 괜찮아 아기야 진짜 바비야야 몇몇 후 자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을까 허비 헬로 오빠야 오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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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날라다녀 아이고 아이고 바이 우리 팀감비 와주실까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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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